다 당겨 바라야 돼! 선생님! 안녕하세요? 벽 치면 금 쫙 가는 네 새끼에 부르면 언제든지 오는 형! 오는 형으로 보여집니다. 선생님, 왜? 왜 이렇게 잊어, 선생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조금 거리를... 잠깐만요. 와, 잠깐만요. 진짜 와! 야, 그거네. 있잖아요? 팔 부러져서 6개월 동안 키스하고 있다가 키스 착, 탁! 쟤가지고 쫙! 노란 게 쫙! 라면서 꼬르보는 게 팍! 흘러다가 으으으으! 하는 게 여기 있는 걸로 보였어요. 이 사람들이 진짠 줄 알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니까요.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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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아찌? 어? 아찌가 왜 귀여운 척하고 그래요? 아가리 찢는다, 진짜. 아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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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이게 무서워서 그래. 제발 아무데서나 이렇게 주대기 좀 벌렁벌렁하지 마요. 꾹 참아요. 한숨 쉬고 싶어도 후... 이렇게 서그릇이야. 서그릇. 밖으로 내뱉지 마. 이거 진짜 무기라니까. 아, 선생님. 무슨 무기예요? 후 해 봐. 어? 어디 가? 어?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이러면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아. 여기 오신 분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아가리. 똥 내는 놈이. 감독이. 무슨 생각들을 하겠어. 상담 좀 해달라고. 좋아요. 오늘 제대로 된 상담을 해 주겠어요. 진짜 제대로 된 상담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요. 거울 효과라고 하잖아요. 나와 똑같은 내 자신. 자, 거울 들어오세요. 거울 들어오세요. 뭐라고요? 야, 그거네. 저기 할머니네스쇼에 가면 언제 틀었는지 모르겠는데 노란 에어컨 있잖아요. 냉방띡 하면 띠리리 하면서 걸레 싣네요. 나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야, 잠깐만. 드디어 만났다. 드디어 만났다. 드디어 만났어. 앞에 봐봐, 너. 네가 뭔데 나랑 똑같이 생겼냐? 뭐야? 만만하지마는. 나 진짜 씨. 야, 너 누구나 하고 자식아, 인마. 네 이름 누군데? 나 얘네들 아빠라, 자식아. 내가 아빠야, 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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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우리 아빠는 틱톡 챌린지 잘하거든요. 누가 잘하는지 여기서 보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틱톡 챌린지. 큐. 우리 아빠다. 우리 아빠야. 어,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맞네. 야, 얘 엉덩이 고리 왜 이렇게 깊냐. 자체를 좀 올려놔, 너. 하늘 아래 태양은 두 개 있는 법 없어. 그래, 있을 수 없지. 너도 인정하지. 인정한다. 제대로 결정하지. 그럼 가려보자. 간다. 하나. 둘. 셋.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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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발 백중하는 명사. 구사 친구 유명가. 선생님. 저도 이제 제대로 상담 좀 해 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정상수 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알려면 핸드폰 검색 목록을 보면 되거든요. 핸드폰 좀 줘봐요. 뭘 검색했나 좀 봅시다. 어, 얼굴이 있지? 어, 이거 왜 검색했어요? 어, 어떡해. 친구들이 저한테 자꾸 상수야, 너 덥니? 머리에서 아지랑이 피어올라. 아지랑이 아닌지 어쩌지 왜 검색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제 그만 보세요. 이거는 왜 검색했어요? 뭔데? 테이저 건 맞을 때 몸에 전기가 흘렀는데 핸드폰 충전해도 되나요? 왜 검색했어? 잠깐만, 잠깐만. 이제 그만 보세요. 어? 아, 이거 꺼졌잖아. 다시 켜줘요. 얼굴이 켜줘요. 싫어요. 아, 참. 그럼 이거 열어야 하는데 어떡한다? opposeこと 여기 아이고, 참. 얼굴이 인식 됐어. get 없습니다. 됐어. ium.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아빠, tax Вот. 할 수 없어. 인식 Senate. 아유, 참. 아유, 참.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으면 volley THERE. 업놈 Sut sieht Ann Walker sat pandemic! 레드 돌인데 이식이 왜 나아닌거냐고! 내 염도볼인데 왜 이승이 된 거냐고 너 뭔지 모르고 나왔냐? 내 염도볼인데 너 대본에 그렇게 딱 떠있는데 왜 갑자기 와서 이러는데 그러냐고 반말한다! 너 뭔지 모르고 나왔냐? 반말한다! 반말한다! 대상! 반말하지 마라, 임마! 대상 나와 있는 거! 대상 나와 있는 거! 그게 괘씨낭이야! 그게 괘씨낭이야!